가족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 가족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 네 에이니씨는 가족한테 평소에 사랑한다 이런 말 자주 하세요? 네 자주 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? 어... 그제? 항상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그 말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어느 분한테 하시겠어요? 엄마야 喂 喂,媽咪 喂,你好 是 어,媽咪,你在忙嗎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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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어... 어...어... 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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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w일etti 이러 LOVE 어... 어... 내가 알고 ciud mes 너무忙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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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냥 같이 마세요 안녕 안녕 엄마가 일하고 있어서 좀 바쁘 오빠가 있죠? 네 오빠한테도 사랑해 봤어요? 네 해봤어요? 근데 항상 오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스윗한 오빠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말이 사실이지 아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 왜? 왜 왜 이제 마마 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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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는 너무 당황스러워? 너무 당황스러워? 네 단독돈 고소 고소 왜? 어떻게든요? 아, 나도 모르겠어요. 그쪽은 좀 더 찢어졌어요. 내가 사랑해! 오케이. 그럼 그냥 가. 그럼 그냥 가. 오케이. 오케이. 가족들 많이 보고 싶죠? 맞아요. 얼마나 됐어요? 못 본 지? 지금 거의 1년 반 넘었어요.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? 모든 순간 요즘 조금 바빠서 가지고 보고 싶고 다른 멤버 부모님도 만날 수 있는데 저랑 유나 부모님 만날 수 없어서 그때는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보고 싶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. 哥哥跟媽媽 我 非常想你們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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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안녕